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목회자가 다일복지재단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다일복지재단이 사과와 함께 해당 목회자를 보직 해임했습니다. 다일복지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목회자는 다일병원 호스피스 시설인 다일 작은 천국의 시설장이라면서 시설장직을 보직 해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일재단 소속의 박모 목사는 지난 24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